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행운 사용법의 헬렌 킬러의 성공의 비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과연 몇 번이나 듣게 될까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의 저자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보통의 가정에서 14만 번 이상의 부정적 소극적 파괴적인 메시지를 샤워기의 물처럼 받고 삽니다 즉 하루 평균 20회 정도 듣는 이런 메시지들은 어느새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버릇 사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18만 번의 이상의 생각과 사고가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되면서 결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무식에 있어서 여러분의 에고 게임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씀이죠 행동심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마치 2만 5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4배 더 많이 해줘야 하며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하려면 8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인은 하루 한 번의 칭찬에 20에서 30번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저희가 끊임없이 에고 게임으로 코딩이 되는 거죠 결국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하루 20, 30번에 달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말미에만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건강심리학 교수 마거릿 케멘이는 영국 배우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당의 역할을 마치고 난 후 혈액을 분석해 보았는데 실제 악역을 연기했던 배우의 혈액에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말의 힘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핀 후 얼굴을 찡그리면서 10번 이상 짜증나! 라고 말하고 마음과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라 단 10번만으로도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몇 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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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여러분 반응이 단지 말을 했을 뿐인데 자 이번에는 칭찬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헬렌 켈러는 열병으로 인해 생후 19개월 만에 장님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버드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놀라운 정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성취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겼다 과연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교사 썰리버는 10살부터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학대와 고통 속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썰리버는 낙망하지 않았고 이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생 헬렌 켈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다 이러한 썰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무려 3천 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입으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썰리번 선생님이 온몸으로 전해주었던 칭찬의 말이 헬렌 켈러를 이토록 긍정적이고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다 칭찬에 관한 연구 중 가트맨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오랜 기간 부부들을 연구하여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 비율을 찾아낸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의 이름을 딴 용어이다 이 비율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부정적인 말에 비해 긍정적인 말을 최소 5배 이상 많이 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관계 부모와 어린 자녀는 3대 1 정도 긍정이 3 부정이 1 정도의 비율이 필요하고 상사와 부하 직원은 4대 1 배우자와 배우자에는 긍정적인 말이 5배 정도 높아야 되고 5대 1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8배 그리고 리틀리그 코치와 아이들 사이에는 10배 점원과 고객 사이에는 20배 부모와 장성한 자녀 아까는 어린 자녀죠 장성한 자녀는 100대 1 장난 아니죠 100배를 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본인과 시어머니 또는 장모는 1000대 1이 나옵니다 1000배가 필요하네요 표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3배 더 많이 해야 한다 고부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1000배나 더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지금부터 미소를 짓고 10번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라고 말하고 마음과 몸의 반응을 살펴보자 자, 미소를 지으시면서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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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몸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단지 10번을 말했을 뿐인데 심신에 고요어나 행복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운 포인트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행운 사용법에서 나오는 한 구절 여러분께 또 한 챕터 함께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게 결국은 우리 무의식이라는 컴퓨터 안에 코딩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우리 말이죠 좋은 말을 스스로한테도 자꾸자꾸자꾸자꾸 반복해 주는 것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점오점수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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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은 압니다 저는 아니면 임사체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어떤 의식세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살아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거나 하는 케이스 외에는 저 같은 감나물려 같은 경우에는 점오점수로 꾸준히 꾸준히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터틀식 제가 투자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잖아요 투자교육도 유명한 그 투자교육 중에 하나가 터틀식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느리게 거북이처럼 그러나 꾸준히 꾸준히 가는 점오점수의 그런 수행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계신지요 이 엄청난 비율 엄청나죠 배우자 배우자에는 다섯 배지만 재밌죠 부모와 장성한 자녀가 백배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시월드나 또 처가월드와 함께 할 때는 천배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이거를 미국의 힘은 엄청난 자본력과 연구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실증적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동양의 어떤 직관력과 서구의 이러한 아주 실증적인 것들이 통합된 영성과 과학 혹은 진실과 과학의 조화는 우리가 이번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멋진 말을 선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